그런 게 있대요. 아니, 콩리나 씨한테 그런 게 있는데 민기 씨가 콩리나 씨 맞춤으로 이벤트를 했어요. 이것도 뭐야? 꽃다발을 연애할 때 꽃다발을 많이 사셨어요.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나니까 꽃다발을 보고 돈이 아까운 거예요. 다른 거 있으면 좋겠다. 얼마 전에 닭고기를 꽂아서 치킨으로 닭다발을 먹었어요. 제가 또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양념치킨 다리로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닭다발, 꽃다발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야, 그것도 어떻게 주문드렸어. 진짜 로맨틱한 거 같은데? 뭐를 좋아하는지 생각했잖아요. 민기 씨가 진짜 윤아 씨가 뭘 좋아하는지는 딱 맞춘 거라고 해 주더라고요. 너무 감동이더라고요. 부럽다.